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출발! 시작부터 보이는 가깝고도 먼 북한 엄마, 저는 애기봉의 생태계가 정말 신비로웠어요 맞아, 저어새가 액자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미래가 분위기도 무한적이었어 우리같이 종이학관 알았지 맞아요, 그리고 과거로 갔잖아요 맞아, VR 체험관에서 과거로 갔었지 개성종학선이 내 발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흔들다리! 흔들다리부터 스카이 포레스트 가득까지 엄마와 함께 호흡매 나라로 날씨가 맑아서 멀리까지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우리 오우주의 소원을 평화의 종을 울렸어요 오늘 엄마랑 동포의 일본에 갔었다 평화의 종을 쳐보고 같은 소원을 빌면서 엄마랑 마음이 통한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았다